지난날에는 아픈 엄마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어저께도 9시 반쯤에서 제가 퇴근을 해서 선생님께 가셨었는데 제가 나보기 때요. 엄마 큰 상침을 뺀 것 같아. 큰 상침 얼굴이 나오는데 우리 오빠가 참 잘생겼어요. 이만큼 큰 상침 얼굴이 나와 이래요. 그래서 그래?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 얼굴에 두꺼져서 뭘 먹으려면 아플라겐 하면 뭘 먹으래요. 그래서 그래 알았어. 그랬거든요. 이 안에서 너무 호불납이 많아서 이렇게 살도 많이 빼고 저는 60kg가 목표였어도 그전에 69kg만 나가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57kg가 나와요.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55kg가 목표입니다. 이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